진부한 내용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소통 내용인데 조금 길어요. 진부한 내용인데 오늘 이야기할 것은 통계청 사이트에서 들고 통계청 내용을 가지고 내용을 한번 깨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청에서 퍼왔구나. 그렇죠. 통계청에서는 이런 지표가 있었어요. 성별 및 영양집단별 삶의 만족도에 대한 지표입니다. 우리들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2013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삶의 만족도가 조금씩 계속 올라가요. 조금씩 계속 올라옵니다. 이거 보고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점점 행복해진다고 느낍니다. 우리나라 국뽕봐요. 이래마나. 다 있잖아요. 얼마나 얼마나 쭉쭉쭉쭉 발전해서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규모 12회 등장할 정도로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잘 살게 되었죠. 사실 잘 살죠. 그리고 GDP도 이렇게 쭉쭉쭉 떡상을 하는데 그리고 우리나라 GDP가 G7 반영에도 오르는데 이렇게 나라가 발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돈이 많아지면서 나타난 트렌드가 있어요. 어머 어머. 사람들이 점점 개인화가 되고 있다. 혼자 놀기 시작한다는 거죠. 요즘에는 이제 혼자 있으면 얼마나 편하고 좋아. 혼자서 놀면 혼자서 해외여행도 가고 저 오늘도 혼자서 밥 먹고 왔거든요. 혼자서 고기 구워 먹고. 다 혼자서 요즘 하잖아요. 요즘 대부분 사람들이 혼자서 이렇게 밥을 먹고 이렇게 혼자서 7평 원룸도 요즘 7평 원룸도 이렇게 다 리모델링을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요즘 원룸생활에서도 수많은 만족감을 느끼는데 여기서 살짝 함정카드가 나와요. 아 뭔가요? 누군가와 뭔가를 합체를 하면 집이 이래 됩니다. 왜요? 왜냐하면 이제 둘이서 합치면 이제 또 애를 낳기 때문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오히려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요즘 좀 아이러니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분이 이제 둘이서 일하면 괜찮은데 둘이 일하지 않고 한쪽만 일하게 되면 소득도 떨어지고 그리고 애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돈이 나가기 때문에 삶의 질이 조금 떨어져서 요즘 많이 좀 난리죠. 아 내가 틀짝이라서 그런지 둘이 만나서 합심하면 더 잘 살아야지 그걸 이렇게 만나서 잘 못 살면 니들이 잘못 사는 거 아니냐 라는 틀따기 같은 멘트를 아 그러실세 내가 틀따기라서 아니 결혼하면 이제 살림살이 잘하고 집에서 언박과 하고 어 근데 틀따기니까 요즘 시대는 이제 1 플러스 1은 2가 돼야 되는데 1 플러스 1이 마이너스 0 마이너스 0 뭐 잘못됐어요. 요즘 시대가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요즘 SNS나 이런 데에서 막 망카페라든지 이런 거에 막 올라옵니다. 옛날에 이런 데서도 올라오고 옛날에는 농담으로 야 니들은 결혼 이런 거 하지 마라. 아 근데 제 주변 사람들은 다 결혼하라고요. 오 그래요? 네. 근데 저도 옛날 주위에서는 결혼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그럴 때는 에이구 저런 꼰대 새끼 하면서 결국엔 할 거면서 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요즘에는 누군가가 결혼을 하지 마라 라고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거 안 해도 되겠다 야. 야 요즘 결혼 안 해도 되겠다 야 라는 요즘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이렇게 동탄만 모여라 이런 데 망카페 들어가면 여자만 가입이 가능한데 이런 데서 막 이런 게 뜹니다. 남편이 재택근무를 하면 이제 저 인간 때문에 하루 종일 숨을 막힌다. 제발 좀 회사 좀 나갔으면 좋겠다. 어.. 제발 휴가 때문에 집에 있지 말고 같이 있으니까 기분이 이상하다. 제발 좀 나가줬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떠는 것처럼 각 커뮤니티에 대한 알고리즘 때문에 본인들에 대한 생각에 따라서 머릿속이 잠겨지게 됩니다. 네네. 남자들이 많은 커뮤니티에서는 결혼하게 되면 쉬어 너 우리 퐁퐁이 형 왜 그러니 하고 여자 집단에서는 한국 남자들 네들이 그래서 문제야 하면서 서로서로 각 커뮤니티에 따른 알고리즘 때문에 서로서로 머릿속에 잠겨있는 본인만의 세계관이 완성되고 있는 게 현재 사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즘 성별 연령집당별 대인신뢰도가 있거든요. 대인신뢰도 서로가 서로를 믿을 수 있는 신뢰도가 2013년도에는 72%가 서로를 믿었어. 2020년도 48% 하여튼 그래서 요즘 많은 분들이 서로가 서로를 못 믿게 됐는데 이게 더 신기한 게 뭐냐면 도시랑 농촌이랑 다릅니다. 도시남녀는 서로를 못 믿고요. 농촌에 있는 남녀는 서로를 믿어. 76%에서 62% 도시는 48%까지 이 정도로 신기하게 농촌 분들은 서로를 믿는데 도시분들은 못 믿는 거 보면 요즘 인터넷 사회랑 혹은 서로서로 이런 커뮤니티에 대한 민감성이 아마 도시에 계신 분들이 많이 좀 높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OECD 주요국 대인신뢰도를 보면 우리나라가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네요. OECD 평균이 이 정도라면 우리나라는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사회다. 서로가 서로를 욕하고 주식기는 멍지거리를 했을 거야 라고 했을 거면서 서로가 이제 못 믿고 나는 나는 나와 연애한다. 나는 나의 오른손과 연애를 한다는 혼자가 편한 시대가 됐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제 혼자서 연애하기 시작했고요. 네네. 이런 기준은 결국에는 이제 다들 신입사원 연봉 이렇게 하면 중소기업에서 막 2800만원 이렇게 벌잖아요. 근데 이걸 실수령액으로 따지면 이제 월 200이거든요. 월 200인데 요즘 집값이랑 원룸생 이런 거 쭉쭉쭉쭉쭉 올라가는 만큼 둘이서 합치게 되면 오히려 못살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계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혼자 살면 짜그만한 짜그만한 원룸에서 진짜 고급지게 살고 그래도 1년에 한두 번씩 일본이든 동남아든 해외여행 갈 수 있는데 너와 내가 합치면 이제 못살게 되니까 혼인율도 요즘 많이 떨어지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당연히 애까지 나오면 더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0.837명으로 이제 출산율이 줄어들고요. 나라가 유지되려면 1인당 몇 명 낳아야 되냐 2.1명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두 명 나오면 두 명이서 결혼해서 두 명은 나의 본전인데 왜 2.1명이냐 죽을 수도 있으니까 네. 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2.1명이 돼야 나라가 나라 인구가 유지되는데 0.8명이니까 우리나라는 확정된 미래가 있어요. 확정된 미래 우리나라 사교육 시장 그리고 학교라든지 이런 게 대학교라든지 미달이 엄청 많을 예정 10년 뒤에 보자 10년 뒤에 확정된 미래가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년 있다 대학 가야겠다. 형 10년 뒤에 서울대 개꼴 개꼴? 누구든지 들어가 아 그래? 서울대 미달일 수 있어요. 아 투자로 들어가면 안 되나? 아 그러면 되겠네 그런 것처럼 이제 나중에 거의 확정된 미래라고 하시더라고요.